아, 부모님들 잘 보세요.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가 한 500만 정도 되잖아요. 근데 이 소리가 잘 들리네요. 우리 쌤, 소리가. 저기, 저거 봐라. 쥐에다가 사람 끼를 키운다. 저거 찍어요. 쥐에다가 사람 끼를 키워요.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사람에다가 이제 쥐에다가. 저게 미국 가정 우규댄이라는 거거든요. 저거 무균댄이에서 뭘 그래든가 하면 덕을 그래요. 여러분들, 이 막창 있잖아요. 막창. 이거를 저기...